저리로 가 안 돼 또보가 또보가 저리 가 오 또보가 내려가 내 말도 안 돼 영복 아니 근데 또보가 어디 갔노 아이고 아빠 왔다고 저보래 아유 아빠한테 저보래 아버님 아유 반가웠어 아이고 야야 아유 아빠 왔다고 우리 왔어 이놈 새끼 나한테는 아니라고 나한테는 아니라고 나한테는 아니래 나한테는 아니래 영복아 영복아 오줌 싸자 쉬해 쉬 쉬해 그렇지 아이고 시아람 씨 잘하네 씨 잘했어 여기도 화장실 잘했어 영복 조금만 더 가면 돼 아유 우리 영복 dis가 이뻐 이뻐 나와 몇 번을 나가도 싫어 이뻐 나와 무서워 애들이 무섭네 자 연고기 산책하고 먹여 봅시다 아이고 받아들 지똥을 밟았나 아이고 아이고 샤워도 잘하네 똥꼬 씻고 발도 씻고 아이고 클라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뚜복아 유네 또 장난이 있어 응가9 후엔 뭐지? ㅋㅋ 도는가 너무 많아 응? 내가 안 해줘도 되네 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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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